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뻔하지만 오늘같이 지루한 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의 중요성을 믿으시나요? 저희 매일같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종목 확인하고 분석하고 수정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하신 분들은 매매 질이 올라갈 거라 믿으면서 2분 한번 또 팔로우 해보도록 하죠. 이상료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외국인의 수급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오늘 외국인이 수급에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매두량 늘리면서 시장 지지부진한데 이럴 땐 그냥 집에 가서 낮잠 자고 싶어요. 왜요? 일부러 그 말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미인은 장꾸러기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이 말을 지금 노리시고 저한테 일부러 던지으신 것 같은데. 아닌데 기분 좋습니다. 시장 분석해보죠. 아니, 요즘은 잠 많은 거는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병원에 한 번 진찰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시장에 반등 나오는데 사실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1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지 여부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때로는 좀 더 공포되는 장세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면밀하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것이 바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2,100포인트도 우리가 좀 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2,100포인트를 어제 강하게 5호장에서 돌파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효과가 나타났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자라는 그런 현실 인식을 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데 결국 2,1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에 의한 추세 추정보다는 지금은 기관에 의한 추정 매매가 필요한 순간이고 그에 따른 개별주 테마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찰은 외국인, 하지만 추정은 기관을 이렇게 수급 관련 플레이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의 중요성이 뭡니까?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오늘도 일정하게 더블체크로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전문가 추천주 중에 돈 될 종목, 돈 안 될 종목 저희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쯤 추천 종목부터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천이 어제 나왔는데 7에서 8% 장중에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노메트리. 이거 말고는 아바텍, 신대양제지, KH바텍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이노메트리. 이노무트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선택은요? 그러면 아바텍. 아바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문가의 입탄 종목은 잘 가지 않는다. 아바텍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갔는데 입을 타서 그럴까요?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 구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안신 앵커가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서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로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추천에 대한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거지 종목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 내부적인 내용이 디스플레이용 유리 가공 전문 KT 셋톱박스 칩에 대한 적용 호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 기업만에 뭔가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급등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뭔지 잠깐 한번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나봐요. 네, 뭐 일단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고 2018년 11월 21일 날에 아바텍이 MLCC 사업에 대한 시설에 45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아니, 2018년 기사면 다 아는 기사인데 이게 뭐 새로울만한 동력이 될까요? 네, 새로운 동력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MLCC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MLCC라는 전자재료 그리고 쌀이라고 우리가 반도체 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납품만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MLCC 사업 자체는 납품처가 명확해야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바텍이 이때가 시가총액이 900억인데 시가총액의 절반에 대한 금액 자체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캐시카우 시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기업 계열을 보시면 주주 현황이 있고 위재곤 씨가 지금 현재 여기 36.29% 그리고 그 밑에 LG 디스플레이가 16.9%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업체 자체가 어디에 이 MLCC에 대해서 납품처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트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앞서서 뉴스가 나왔던 것이 이 바닷꽃역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뉴스가 나왔던 거잖아요. 2018년도 하반기. 이 방송에서 이 아바텍도 추천이 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현재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경력직을 채용하고 이 MLCC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폭되면 지금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크게 놓고 볼게요. 이거를 월봉을 잡아볼게요. 어떻습니까? 고가군역 자체가 유지가 되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빠지면서 지금 상장된 가격대가 16,000원 떼었는데 그 이외로 4,650원까지 빠졌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추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 기업에 대한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종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의견일치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남북 경협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신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며 고맙다고 발언했고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여기도 종목이 있어요. 아난티 그리고 좋은 사람들. 저는 사실 외남된 말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과하게 표현할 때는 조금 또 양념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일단은 그 분위기상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거는 맞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또 그 요소를 보면서 맹목적으로 조금은 뭔가를 달려드는 것은 조금 뭐랄까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러면 아난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동상이몽을 왠지 주실 것 같지만 한번 아난티 다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는 반토막 가까이 하락한 상황인데 바닥 전문가는 다시 들썩인다. 아난티 바닥 위기 탈출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일단은 이런 종목군이 저기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모순된 거죠. 잠깐만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난티라는 종목 자체가 주가가 보시면 2,500원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만 1,165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1,200%가 이제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텐베거 종목이 단기간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10루타가 나왔다는 것은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먼저 보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바닥이라기보다는 눌림목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앞서서도 분석을 해놨지만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골프 또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리조트 사업 자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아난티라는 기업을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 추이를 잠깐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2월에 2월에 한번 회담에 깨지면서 급락이 한번 나타났죠.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하락 자체가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면 되어버리는데 주가는 어땠어요? 여기서 한번 빠진 자리를 한 번 더 여기에서 각을 조금 더 키우면서 거래량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밑에서 빠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붙고 이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툼의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 쥐어짜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 자체가 여기서 빠져나갔겠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한우회담 자체가 일단은 불확실성적인 요소고 회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잔존 물량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반등 자체는 뭔가에 대한 작은 재료에도 세력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좀 더 크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일단은 지금 한미정상회담 자체가 6월달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G20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만큼 뭔가에 대한 빅이벤트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지에 대해서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뉴스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눌림목 자리는 맞고 그에 따라서 슈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대는 상단에 있는 이런 가격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만 2천 원대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자. 대신 오늘은 유수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가격을 잡을 때는 항상 여기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견 일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한티에 대해서 의견 일치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살짝 더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도 남북 경협주인데 주가 추위 봤을 때 좋은 사람들도 담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철도주, 두 번째는 금강산, 세 번째는 개성공단. 만약에 북한과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면 그럴 확률이 높다면 북한에서 그냥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풀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조건부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 한 개는 풀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그리고 앞에서 봤던 철도주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조건을 달았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여력이 되면 각 섹터내 대장주 잡고 싶죠. 근데 참 그게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안한테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만큼 여러분들 참고 바라겠고요. 오전장에서 한 종목 더 더블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좋아하시죠? 바이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메디포스트 보시죠. 네, 메디포스트. 무료 골관절염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보사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추천을 했네요, 오늘. 네, 일단은 이 메디포스트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원래는 그때 내년에 일본에서 임상을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연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메디포스트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기를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양치기 소년의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양치기 소년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의 그런 뭐랄까요? 무리한 계획들이 우리 투자자의 마음을 지금 실망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지금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붙고 있다고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최대열, 제대열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인데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9만 원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3만 4천 원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실망감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오히려 주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우리 안시네크 써 있는 자리 여기에서는 이걸 지지로 우리가 해당을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또다시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막고 떨어지고. 그렇죠. 막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에 대한 매물 자체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익신원에 대한 매물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것은 매집이 걸려있는데 매집이 상당히 하단 권역이 지금 걸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단에 대한 매집 구간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자리가 보면 한 3만 5천 원대, 3만 4천 원대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 밑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다를 거 없다.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세를 내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런 3만 5천 원대, 3만 5천 5백 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1봉으로 다시 돌려서 볼게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3만 5천 원대 표시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월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1봉과 주봉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3만 5천 8백 원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가기 힘들어 보여요. 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걸리는 자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면 차라리 이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앞에도 떨어졌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계속적으로 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메디포스트는 3만 5천 5백 원 돌파 요구 확인하자. 그래서 오늘은 동상 2봉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이라도 싸게 사실 생각 말고요. 3만 5천 원 넘어간 다음에 그때 한 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블 OK 나온 종목이 아 브라더스, 아난티, 그리고 아바텍이었습니다. 조금 더 종목 얘기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스토킹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 새빨간 투자는 내일 다시 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킹도 peace раз contin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